1. 3. 제발, 제발. 아, 샷건 탄 풀이야. 간 거 같은데? 다른 데로 갔어, 다른 데로 갔어. 다른 데로 갔어. 가자! 1. 2. 2. 2. 2. 2. 2. 2. 2. 2. 저거 잡으란 얘긴가? 2. 2. 2. 3. 3. 잡으란 얘기 같은데? 3. 3. 2. 3. 4. 5. 3. 4. 4. 5. 5. 5. 5. 5. 5. 6. 5. 7. 엘리베이터 눌러라! 안 눌러줘! 이거 뭐 파이어! 아이 없어 정말? 몰라 몰라 아직 어디 있는지 몰라 저 눈깔 맞추는 것 같은데? 어 저 눈깔을 눈깔이 약점인 것 같애 아이씨 걸려버렸어? 오오 고마워 시상해 세상에 아 다 부시고 다녀 저게 아이씨 설마 이거 못 부시겠지 어 손가락을 치워 오오 오오 와아 나 진짜 세상에 아아 여기 미친개야 저거 저런 미친개가 있나 야 야 이거 한타만 보고 쏘기엔 너무 오오 숨을 데가 없는데? 아이씨 여긴 숨을 데가 없음 여긴 숨을 데가 없음 아아 힘드라 힘드라 어 아줌마 끝나자마자 이게 웬구생이야 아아 아 아줌마 끝나자마자 이게 웬구생이야 이쪽 좀 봐라 누나 쐈어 쐈어 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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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설마 안 돼 아 여기까지 무너지면 안 돼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뭐 어쩌란 얘기야 어 파동 뭐야 이거 파동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아 찰 아 쟤한테 가스통을 안 통해 여러분도 기름통 안 통한다고 여러번 쏴봤어요 불이 붙질 않아 애초에 아멘 뚜껑 또 여기까지는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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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쿵쿵 진동이 오는데 왔어 왔어 눈알이 세 번 맞아야 되나 봐 세 번 맞아야 눈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 얼굴이 위에 두 개 아래 하나 그걸 다 정확히 뽀개면 보라색 되는 것 같고 눈은 다 보겠는데 눈은 다 보겠는데 눈이 어idar 눈이 많이 밟고 눈이 자고 눈이 흔들고 눈이 사라 미쳐나알뛰나 미쳐나알뛰어 어 저거 빡칠네 저거 드디어 빡쳤어 여기서 무조건 한방이라는게 문제야 또 왜 내 차부터 해? 왜 왜에에에에에에 잡았다! 제대로 머리 터졌나봐 딱 틀나 3방 폭팔 3발이면 끝나네요 어.. 단군왈아 고맙다 ...쓰나 3발 단구 저기 폭팔 3발 2만원 W.A E-E~~ 진짜 센놈은 센놈이였네 아... 2만원이라 주네 그 아줌마나 8,000원준데 20,000원준데 감금..아..고맙다 많이 주네 타는 많고 어 폴라 스타야 고맙다 아줌마하고 둘이 아주 그냥 어우 지나라 칭이야 구미네이타마 고맙다 팅이구나 팅 스루타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나마 폭파이고 업그레이더 해놔서 다행이네요 아 아 어 잭슨 고맙습니다 아직 안자시나? 많이 늦었는데 김규야 고맙다 이거 막판보스 아닌거 같애 암맘봐도 아냐 암맘봐도 아냐 세이뷰 암맘봐도 아냐 만년실버님 편가입 고맙습니다 만년실버님 편가입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지구멍 coexist 감사합니다.